그 다음은 우리 한국만의 특수한 문제, 민족문제, 민족무순 이렇게 과거적 표현을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 한국 사회는 이런 자본주의의 보편적인 과제 이외에도 사실은 근본적으로 평화통일의 문제, 그리고 남북이 같이 잘 사야 되는 문제, 그리고 우리 미국으로부터 영향력, 이러한 영향력을 극복하는 문제 이런 게 있습니다. 또 당장은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과 이에 대항하는 북의 핵무장으로 지금 북미 충돌이 매 정권 때마다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기대와 달리 사실은 남북관계를 전혀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족문제 혹은 남북문제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또 그러한 과제, 해결법 이거에 대해서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신지혜 대표님께서 시작하겠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부탁, 일면식은 진짜 한 번 만나는 어린 사람에게 그걸 부탁할 정도면 자기 아들 때는 통일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한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럴 정도면 저는 통일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강하실까, 그 세대의 분들은 나는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감수성을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저는 통일이 우리 민족의 영원한 숙제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보고 싶고 그 할아버지 소원대로 거기다가 유고를 뿌려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상황이 급변하고 있죠. 아까 질문에도 나와 있지만 중국이 신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폐쇄 정책을 펼치고 있고 대한민국과 북한은 미국과 중국의 국경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관계가 악화되니까 점점 더 한반도에 핵을 배치시킬 거냐 안 할 거냐로 자꾸 회귀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진보가 이야기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에 있는 20대들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시 설득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방위비의 문제로 저는 접근할 수는 안 되고 다시 한 번 우리의 소원, 어떤 감정적인 할아버지의 이야기들처럼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어떤 가족들이고 민족인지를 다시 한 번 이야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성적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외부의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어떻게 잘 조율을 해나갈 것인가 그래서 단순히 대한민국이 중간에 있는 내비게이터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협상자가 아니라 북한과 정말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이게 참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집니다만 햇빛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아직까지도 유효한 정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대를 많이 모았었죠. 이번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남북관계가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2000년도에 그때도 생각이 많이 나는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올라가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을 때 저는 진짜 몇 년 후면은 기차여행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바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막 계획도 짜보고 그랬었는데 지금 아직까지 멈춰 있고 남북관계는 지금 더 좋아지지 그때보다 지금 사실 2000년도 초기보다 더 나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실 굉장히 지금 좋은 기회거든요. 지금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 자체의 국가 위상도 굉장히 높아진 상태고 미중 관계에 있어서 남한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하고요. 사실 지금 북한이 저렇게 어려우면서도 뒷심이 있는 게 중국이 자기들을 버릴 수가 없는 구조가 지금 미중 갈등 때문에 오히려 더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10분 이용해가지고 북한은 지금 여러 가지 오히려 계산을 외교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한테도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기도 하고 안 되면 또 뒷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중국에서도 북한을 신경 쓸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못하느냐 많이 답답한 거죠. 오히려 적극적으로 남북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오히려 미국한테 충분히 지금 크게 세게 소리 지를 수도 있는 구조 속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대 1의 우리나라 국력이 대한민국 창권 이래 지금 가장 강한 시기인데 왜 그걸 못하고 있느냐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게 그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 오히려 미국 눈치도 미국 눈치고 여론 눈치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지금 여론이 아까 통일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그런데 사실은 최근에 그냥 통일을 안 해도 된다. 그냥 평화체제만 구축하면 된다라고 하는 여론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과반수가 이상이 올라갔고 특히 20, 30대 같은 경우 60%, 70% 이상이 굳이 통일이 필요하냐 이런 세대적인 차이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보수 진영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통일 필요 없다. 그리고 남북 갈등 뭐 우리가 굳이 같이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보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고 통일은 저는 장기적으로 좀 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왔다 갔다 하고 평화체제가 구축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해를 또 돌아가시면은 그렇게 가서 묻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통일이 되지 않더라도 가능한 일들을 우리가 지금 우리 스스로 해나가자 라고 하는 측면이 중요한 것 같고요.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굳이 미국하고의 눈치를 보지 않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제 암법 3조 개정을 지난번 얘기를 했던 거는 실제로 국가 체제 자체를 북한을 국가로 인정을 하고 북한도 남한을 국가로 인정을 해서 국가 대 국가로서 수교를 하고 거기서부터 정상적인 외교 국가부터 시작을 했을 때 오히려 빨리 통일이 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뭐 군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산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충분히 또 국회에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국방비 사건 같은 거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외교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면서 통화를 만들어 가자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더 좀 용단일 정부에서 내렸으면 하는데 지금 또 임기 말이라고 지금 또 여러 가지 또 거꾸로 된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진정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치 보지 않는 정말 외교 그리고 남북관계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네. 저 진짜 저도 많이 안타까운데요. 이게 잘 4.17 선언 이후로 잘 안 된 것도 안타까운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6.15 때 2000년 6.15 때 사람들이 되게 많은 기대를 했었잖아요. 평화가 될 거다. 그런데 그러고선 그 기대 심리가 꺾이고 굉장히 오랜만에 국민들이 지지를 모아줬는데 이제는 국민들이 약간 이런 문제에서 체념하게 된 게 아닐까 이런 게 약간 되게 아쉽게 생각이 되고요. 저는 근데 아쉽지만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북위 핵 무력을 완성하고 나서 북미 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또 전 세계적으로는 미중 관계가 이제 새로운 구면에 들어서면서 오히려 한반도 문제는 더 잘 풀릴 수 있는 구면에 들어섰다. 오히려 한국의 정치가 한반도의 한쪽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정치가 제대로 이걸 끌어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멸을 잘 이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게 아닐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전에도 보면은 1960년대 70년대에 중국이 이제 핵 무력을 완성하고 닉슨이 이제 중국에 방문을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미중 관계가 정상화 되고 대만에 있는 대만 미군도 철수를 하고 이런 과정이 한 7년 정도 걸렸는데 저는 이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이 법칙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이거의 시간적 속도는 한국 사회에서의 평화의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쌓이느냐 거기에 진보정치 세력이 한국의 정치가 얼마나 많이 힘을 모으냐에 따라서 속도가 달려있다. 거기에 좀 진보정치 세력들과 평화의 에너지 세력들이 많이 힘을 모으고 에너지를 모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 인민들한테 남북관계에 특히 우리 당사자들이 양측의 소년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지도층한테 남한 정권들이 양측의 손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정권 교체를 해야 됩니다. 몇 년 지나면 계속 정권 기조가 바뀝니다.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한국을 계속 당사자로 보지 않을 겁니다. 대상으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보통 좀 작은 조직으로 축소했을 때 이런 문제가 반복될 때 우리가 만드는 것이 강령이죠. 말씀하셨죠. 헌법 지적 잘하신 겁니다. 그래서 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평화, 통일, 중립국 이 정도의 큰 주제를 설득한 사회적 대토론이 장이 펼쳐지겠죠. 아마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강령이 될 수 있는 헌법을 개정함으로써 정권이 바뀌어도 남한 정권은 그리고 남한 인민들은 그 길로 계속 가야 된다라는 지향성을 밝혀주는 게 중요하다. 저는 생각하고요. 조금 더 작은 이야기. DP가 되게 히트했잖아요. 그걸 보면서 많이 느낍니다. 와, 저놈의 군대를 가야 되냐. 내 자식 보내야 되냐. 느끼죠. 왜? 이유는 징병자 폐지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걸 보면서 느끼는 이유는 가기 싫은 사람들이 군대 가서 그렇게 모아놨으니 그런 사고가 나고 폭력배가 발생하고 그런 거잖아요. 징병자를 폐지해야 됩니다. 징병자를 어떻게 폐지할 수 있을까요? 물어봐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징병자가 어떻게 하면 폐지할 수 있습니까? 평화체제가 구축돼야죠. 구축해야죠. 왜? 통일을 위한 첫 단계로서. 이런 게 설득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도 남북 평화철도를 이렇게 행진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런 게 중요합니다. 부실 수 없는 기위를 만들어 놓는 거. 철도에 있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업들을 하나하나 채워 나가는 것. 그리고 의식을 조금씩 바꿔 나가는 것. 그리고 큰 틀에서는 헌법 개장 얘기하는 것. 이런 것이 같이 가면 양치기 소녀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도 제가 좀 까다로운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미국에 망명을 하면서 미국의 정치주자들과 매우 친하면서 신뢰관계를 얻고 해서 햇빛 정책을 통해서 6.15 공동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또 14선언을 이끌어냈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은 이제 여러 차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항상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이겁니다. 왜 국민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들은 미국의 동의가 없으면 남북관계를 진전시키지 못하는지 왜 독자적으로 외교적 결정을 못하는지 그 이유가 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바로 그 이유를 그 문제를 이렇게 극복해서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아주 재미있는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려운 질문인데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어요? 이건 질문이 아니라 과제인데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아 우리 네 그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유명한 연설 중에 그동안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면서 모난돌이 정맞는다. 앞에 서지 마라. 이런 얘기를 쭉 하시면서 그런 사회를 바꾸겠다고 했던 연설이 있는데 그 연설대로 하자면 그런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도로 앞에 가지 마라. 가면 네가 깨진다. 그런 이제 사대의식이 우리나라 사람들 머릿속에 다 들어있다. 그 안에서 정치를 할 수밖에 없고 그걸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깨겠다고 했는데 본인도 사실 깨지 못했죠. 한미동맹의 틀을 넘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이런 이미지를 갖고서 기대를 줬는데 사실 그 이후로도 한미 워킹그룹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미국과의 틀 안에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아예 박혀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현실주의적인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아까 이제 환순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이야말로 그걸 벗어던질 수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해서 그걸 벗어던질 수 있는 때인데 던지지 못한 게 되게 아쉽고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런 지정학적 위치와 역관계를 충분히 활용하겠다. 그런데 활용할 수 있는 동력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힘이다. 그게 동력이 되어야 미중관계를 활용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지 그게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지금 문재인 정권의 움직임도 앞뒤가 바뀐 남북 정책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동북아 균형자론이라는 걸 말했었죠. 그다음에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운전수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사실 이제 그건 공연불에 사실은 그쳤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을 연결시켜주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자기 힘으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었는데요. 이 주제에 대해서 또 얘기 우리 신재혜 대표님 저는 이게 만약에 그냥 게임이라면 문명이라는 게임 혹시 다들 해보셨나요? 게임이라면 좀 치트키를 써서 다 제압해버리고 통일해버리고 싶은데요. 이게 게임이 아니라 현실이고 사실 한국은 남한만 보면 약소국이죠. 인구도 너무 적고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이고 GDP나 이런 것은 높지만 자체적으로 뭔가를 하기에는 특히 이제 미국의 반기를 들면서 뭔가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이 지금 제국주의 제국이라고 생각해요. 21세기의 제국이죠. 그 제국에 종속되어 살아가는 나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완전히 동떨어져서 분리주의적으로 걸어갈 것이 아니라면 연맹의 단위로 세 가지 나라 정도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봐요. 일본, 미국, 중국. 그런데 일본은 우리 국민 감정 때문에 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나머지 선택지가 미국이나 중국인데 과연 우리가 중국과 더욱더 돈독한 동맹관계를 미국보다 맺는 것이 효과적이냐 우리 통일에 있어서 아니면 미국과 갖는 것이 더 통일에 있어서 효과적이냐 그걸 좀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아직까지 미국의 영향력이 너무나도 센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는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정말 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지금 다투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우리나라 통일에 뭔 관심이 있겠어요. 우리 민족에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저는 그들의 고민은 결국 우리나라를 어떻게 조금 더 권력으로 만들 것이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이기고 어떻게 우리가 제국이 될 것이냐 이런 걸 계속 고민할 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현명한 판단들을 해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고 단순히 미국을 우리가 미국에서 벗어나자 이것만으로는 좀 구호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황순식 위원님. 전에 여러 번 들은 얘기 중에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라고 했더니 국방위원장 그때 지금 성함을 기억이 안 나는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미국 한 번 갔다 오더니 야 미국이 우리나라를 괴롭힐 수 있는 게 천 개가 넘어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위에서부터 바닥까지 샅샅이 지금 미국의 영향력이 있었던 거죠. 지금 70년 동안 지금은 좀 우리가 강해졌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고 그리고 그 틀 속에서 굉장히 편안한 집단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외교라든가 행정부 관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윤석열 추마산 한번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 아 이 사람 정말 정치를 편하게 하는구나 생각을 했던 게 거기 아주 심플하게 나와 있어요. 국가 비전에 제가 주목해서 봤던 거는 앞으로 미국을 선택해서 잘 따라가면 됩니다. 이게 거의 이제 다른 건 필요 없잖아요. 시키는 대로 큰 형님께서 이렇게 제시해지는 국가 목표와 외교와 이런 것들 잘 따라가면 아주 편안하게 정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그거를 이제 깨야 된다. 우리 미국의 하위 파트너로서 아 그냥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기득권들이죠. 우리나라의 기득권들이 미국의 하위 파트너로서 지금 너무나 편안한 지금까지 생활을 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깨야 된다. 그러려면 국민들의 동의를 받는 새로운 국가 목표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국 그냥 지금까지 우리나라 목표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였잖아요. 중진국 이상이 되는 게 목표였고 사실 경제적으로는 지금 어느새 달성됐다고 하면 새로운 국가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앞에 얘기했던 평등 그리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그리고 신산업에 맞춘 새로운 이제 분배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저는 평화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국가가 될 수 있다. 가장 이제 새로운 국가 목표로서 저는 국제적인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국가로서 이게 남북관계를 해결하면서 갈 수 있다고 보고요. 거기에는 플러스할 수 있는 게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냐를 자꾸 선택을 하라고 하는데 굉장히 어리석은 얘기죠. 저쪽에서 짜놓은 틀 안에서 어디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전에 이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만 정의당에서 냈던 게 지난번 대선회인가요. 중경국 연대라는 것들을 냈었고 실제로 정부에서도 그런 것들을 약간 하는 동 많은 동 했던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 안 하고 있는 국가도 굉장히 많습니다. 강한 나라들도 많이 있고 인도도 지금 약간 미국으로 흔들리긴 했습니다만 그런 국가들을 모아내면서 우리가 제3의 틀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대안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중경국 연계들을 통해서 평화를 적극적으로 국제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국가로서의 도덕성과 그거는 사실 경제적인 이익들도 따라올 수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과 함께 새로 국가 목표를 이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덧붙이고 싶은 말은 해도 될까요? 아주 짧게. 그러면 30초만 말씀해 주세요. 저도 거기에 완전 적극 동감하는데요. 사실은 미국, 중국, 일본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저는 동북아시아와 연합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시작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EU 같은 경우가 경제권을 두고 철광석을 어떻게 캘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처칠의 아이디어를 따와서 예를 들면 철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철도를 이으면서 경제 공동 체제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연합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것을 차기 대통령께서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대현 부 대표님 역사적으로는 한국전쟁 이후 그리고 미소 냉전체제 해체 이후로 미국의 태평양 전략이 쫙 세워져 있고 또 중국의 자강, 확장 전략이 쫙 만나는 선이 대만, 한국 라인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외교적으로 이걸 개입해서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태인 건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의견들을 내셨는데요. 저는 솔직히 이런 나름의 독자적인 정치, 외교 정치에 대해서 솔직히 좀 회의적입니다. 왜? 물론 아세안도 있고 한데요. 한반도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립급 선원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보고요. 거기 가기 전에는 간단히 이야기하면 미국에 끌려다니는 이유는 다 있어. 다 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돈 때문입니다. 금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국의 경제체제를 꾸려나가기 위한 정말 혁신적인 체제의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한국은 미국의 돈에 계속 끌려가고 것이고 외교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다섯 개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약 10분 정도 쉰 다음에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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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